노래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코드콘스트씨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 왜 그래요? 아 그냥 노래 브랜드에 셔있어요. 아 그래요? 많이 갔네? 아 전력 필살이었어요? 네, 노래 브랜드로 목이 셔가지고 목이 아직 가있네요. 녹화가 3주 전이었는데 아 네, 복룡광 나오셨는데 아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 뭐... 그냥 놀러 갔다 왔어요. 정말 건방시네요. 제가 복룡광 나간다는 걸 진지하게 알고 있었잖아요. 아 그렇죠.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원재씨가 최초였어요. 그쵸. 저희 회사 매니저나 뭐 이런 사무팀원들 빼고 더 웃긴 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매니저 형들 또 와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코쿤이 뭐 부르는 게 좋을까? 근데 이제 고르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 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. 그쵸. 네 맞아요. 일단은 근데 저희가 평소에 즐겨듣는 노래가 좀 한국 가요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. 저는 이제 이 힙합 음악을 한 지가 그래도 벌써 7, 8년이 됐는데 그렇죠. 7, 8년 동안 한국 음악을 너무 멀리하고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. 무슨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전혀. 맞아요 맞아요. 그리고 듣고 알게 된 노래 중에 좋은 노래도 내가 이미 가사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. 이게 부를 수가 없어요. 훅만 알고 있고 그니까 에베베 이러고 있으니까 원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는 못 부르긴 했는데 다음에 그거 기회되면 한번 어디서 불러주세요. 알겠습니다. 비싸졌네. 여튼 저는 나간다 했을 때 걱정도 좀 됐고 뭐 기대는 없었는데 진짜 너무 잘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때 약간 빼놓지 않고 노래 부르는 친구 있죠. 아 나서는 거 좋아하는 친구. 네. 그런 친구였는데 뭔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노래를 뭔가 부르는 거여서 저도 되게 긴장했었어요. 사실 근데 거기가 쇼미더머니처럼 긴장이 많이 되는 시스템이에요. 저는 리허설 때까지 긴장하고 무대때는 뭐 그냥 천상 가수네요. 체질이다 보니까 허유림 님께서 와 코콘씨 복면과왕에서 입은 바지 보고 전 다 갈았네요. 근데 이 바지가 저는 충격적인 게 이 바지가 제가 가진 청바지 중에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었어야 됐어요. 근데 청바지 중에 제일 티가 안 나는 거더라고요. 다 막 무늬가 있고 그치 그치 막 흰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막 구겨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나마 제일 티 안 나는 거를 이제 입고 갔는데 다들 아시더라고요. 더 웃긴 거는 복면이 그냥 코드쿤스테시 얼굴 그걸 따서 그건 저도 의문이 그러니까 복면을 왜 썼지 하는 한번 이제 한번 이제 꼬신 것 같은데 제작진분들이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1751 님께서는 코쿤 왜 노래 잘하는 거 숨기고 살았어요. 피처링 하지 말고 본인이 불러요. 잊어야 그만해. 아 깜짝 놀래. 아 놀랬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코드쿤스테시 노래 듣다보면 중간중간에 제목소리 많아요. 많습니다. 노래 중에 샘플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코쿤시가 노래를 부른 게 많아요. 심지어 뭐 하나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네 어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 그 노래 뭐죠? 그 어떻게 알아요 제가 DPR 라이브에 자스민 아 네 노래 뒤에 백으로 깔려있는 보컬이 이제 제 목소리고 아 그래요? 네 그리고 저희 함께 했던 그 블레스 라는 곡의 훅에 또 이제 백에 소스로 깔려있는 게 또 제 목소리가 깔려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노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잊어야 하지마요.